구독과 좋아요 영상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막 정보 소개 역시 비빈다. 지금 비빈다 일단 털을 말리네 어디 가봐 몸 비비 생각도 안한다고 일단은 구경하고 난리 갔다가 진짜 신나가지고 내 손을 잘 안 띄고 으헤헤 어이구 잘한다 소위치 궁금해 궁금해 사운도 신나게 응 응 멜로네 신경 쓴다 어 치즈 언제 와 있었는데 치즈 안 갖고 나와 있었다 남의 박이 마음에 봐 후효 빠져나가 없잖아 후효 빠져나 내려와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대박이다 집 온다 여기저기 이제 냄새 못 치는 거잖아 지 땅이라고 걔도 저걸 궁금해 왜 만진다 왜 만진다 누나 하는 거 다 따랐는데 이 마체 도대체 기호 죽겠다 오씨 뚱탈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내려가 내려가 냄새가 풍긴다는데 의자 치 앞뻘어 의지 그냥 아 야 시큼직하다 저거 넓으니까 이제 확실히 잘 온다 뛰어 온다 등 멈춘다 응 하하하하 귀여워 파 파 파 파 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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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ля 감사합니다 화이화이 깻잇깻잇 맘마치 않은굴 JULY 소다를 쇄골이 없다고 그래서 이 물끄러간지 같아 잘 도망갈 수 있다고 결국 살이 뜯겠다 나한테 협동 공개 한다고 안 된다 나는 약하다 나는 나약한 닝겐이라고 이제 슬슬 스타를 무리생활한다 너 따위는 내 지금 거의 사냥갑니다 보스레이드 라떼 힐러다 힐러가? 나는 벌써 힘들다 집조적인 딜을 넣지 않는다 라떼도 머리 짓든다 라떼가 계속 니치 뜯는다 지금 라떼가 화났다 지금 라떼가 화났다 라떼하 라떼 라는 안전 라떼이 찌개는 안 흔들는데? 이놈이 진짜 남은 집에 성공하는데? . . . . . 나한테 뼈겨 있음이 도대한다 도대한다 물에 배송하러 가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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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난 베로는 물에 뺏어 나야 어씨피 집을 빼서 나가면 돼 남의 집에 물을 빼서 가는데 물이 빠가 무서워 금리가 빨리러 봐 괜찮을 것 같은데 마상판은 무서웠는데 골고듬이 포장해 놓았다